관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전하는 프랑스 가을 음악제가 개최됐습니다. 9월 26일 열린 축제는 프랑스의 아름다운 특별 공연으로 준비돼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. 프랑스 출신 방송인이 사회를 맡고 프랑스 현지에서 온 아티스트들이 공연에 참가했습니다. 더불어 관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수 있도록 프랑스 서커스, 초청 가수 공연 등이 마련됐습니다. 이번 행사는 주민들이 잠시 쉬어가며 프랑스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열렸는데요. 낭만이 가득했던 시간을 통해 일상 속에서 휴식을 찾고 행복과 즐거움을 만끽하셨길 바라겠습니다.